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엔 있지만 이런데 꿈은 꿔볼 수 있잖아 우리 여기가 어디냐고요? 200억짜리 집이래요 이게 200억짜리 집인데 집이 이래요 뷰하며 난리가 났어 풍경 보세요 풍경 집이 무슨 어마무시해요 진짜 여기 응접실인가봐 응접실에 쇼파도 있어 아직 2기 초반이에요 나 이거 영상 보다가 너무 놀랐어 뷰 봐봐 뷰 난 저거 볼 때 진짜 내 평생에 저런 집 살 수는 없겠지만 저 대리석하며 저 분위기하며 진짜 꿈만 꿔어 진짜 이게 주방이야 주방 주방인데 이게 메인 주방이 있고 안에 주방이 또 있더라고요 집이 완전 미로에요 미로 이것 봐 주방 초입인데 여기 식탁 밥 먹는 데인가 봐요 이건 2층으로 있어요 올라가는 2층 방도 너무 좋아 계단이 다 들이소기에요 이거 보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어야죠 여기는 와 이 거실이 위에서 온 건데 너무 아름다우고 있어 집 구경만 해도 진짜 하루 재미 걸릴 것 같아 저런데 놀러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욕실이 칸칸마다 다 있어 이거 무슨 방색 칸에 욕실 두 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코너마다 화장실은 다 있어요 나 저런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싶어 가정부 하고 싶어 진짜 저런 집은 진짜 치울맛 난다니까 방이 있으면 욕실이 하나씩 다 있어 그리고 복도식으로 되어있는 자 여기 옆에 보면 욕실이 또 이렇게 방 옆에 여기다가 침대 큰 거 하나 놓으면 땡긴 거 같은데 이거 숨바꼭실 하면 못 찾을 거 같은데 여기 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문도 작은 거 같은 욕실도 이렇게 있고 욕실도 다 고급지고 그래요 자 보세요 어우 지금 너무 좋아 여기 위에서 보니까는 아래 것들이 밑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 봐 이거 봐 나 저기서 뮤직비디오 찍고 싶은 거 있지 노래하면서 뮤직비디오 찍고선 저기 안쪽에서 막 걸어 나오는 거 있잖아 앞에까지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다 집안이라도 자동마다 도대체 자 우회전 하면 드레스룸이 딱 나오죠 이제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저런 데 있으면은 이 집은 뭐하려고 갖다 놔둬요 다 버려야지 그리고 저기는 명품들 넣는 데 명품들 수납해 놓는 그런 방인 거 같아요 자 이게 전체 샷이에요 전체 샷 마무리 짜상자리 어우 멋있다 자 어때요? 너무 멋있죠? 저 위를 보면서 이 영상이 끝나거든요 이거 보면서 진짜 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기 쓸듯 위를 보면 얼마나 럭셔리야 저 집으로 입주 도우미 방도 따로 있던데 저런 데 가서 선생님 하고 싶어요 총장이 하여야지 진짜 저런 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구독 좀 눌러줘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요 어허 aware 고고 스마음 tiempo 트위가